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개천절 아침 이른 시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또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이 주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해서는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선거 부정 부정 선거를 여러분 오늘 제목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선관위가 주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해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해결을 대지 않고 그냥 은폐되거나 또 방치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또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조선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끼리끼리 뭉친 정치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전체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전자투표기를 사용해서 권력을 어떻게 탈지 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차베스를 이어받은 베드루까지 선거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정도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참정권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늦은 시간에 유튜브에서 독일의 공영방송인 DW에서 방송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을 가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보트를 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아프리카인 눈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큐멘터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질 체제의 전복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른 여타 주제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제 독일 공영방송 DW의 그런 소위 유럽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체제라는 것이 일단 굳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로마가 AD 400년경에 이렇게 몰락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바다는 거의 천년 동안 해적들의 소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튀니지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의 그런 해정기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의 프랑스의 해안 지방을 습격해 가지고 천년 동안 지중해가 무법천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람 국가들이 그 이후에도 자기가 이 생계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유럽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먼 사례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가 한민족 5천년 역사에 개인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한 80년 정도의 세월을 가졌습니다. 5천년 역사에 비교하면 80년은 굉장히 짧은 시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크게 피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 한 7, 80년 정도는 선거 부정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금기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채널은 정상적인 채널 때에 비해 가지고 송출량이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사기 세력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 선거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병호 tv를 탄압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20대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고 그 이후에 저술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학술적이고 분석적이고 개량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선거사기 세력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일 겁니다. 위협적이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그냥 채널을 폐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독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추천 동영상에서 그냥 완전히 빼버리거나 그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입을 다물게 되면 그냥 참 많은 부분들이 어둠 속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훗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로 한국인들이 치르게 될 그런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채널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파 채널하고 달리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보도가 나갔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김대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날 학생운동을 했고 아마 연배는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아마 학교 서울대를 다닐 때는 운동권을 하다가 지난 2020년도에 관악구에서 아마 미래통합당의 그런 공천을 받았지만 선거를 앞둔 며칠 전에 있었던 세대 비하 발언 3040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 때문에 그냥 후보직을 사퇴했던지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대호 씨가 이번에 아프카가 한 독지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만든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왜 더 카르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에 비해 가지고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좀 길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득표수 조작 문제를 비교적 상시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프로를 보고 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공병호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점전하게 꾸짖는 그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정규재 조갑재 김진 김대호 이런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언모론 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잦아든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년 6개월 정도 되어가면서 소위 선거 부정 문제가 많이 수면의 정거물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은 그 고마움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사람들이 적겠지만 참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회에서 일어난 선관위주도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7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그런 정거물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찾아졌기 때문에 그 제야 전문가의 기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에 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고 좌파 진영에 의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권을 탈재하고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번이나 치료진 게 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던 검찰경력 30년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료졌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필요한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거를 탈취한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그리고 2027년도 정권교체를 뜻하는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7번을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외부 해킹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간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악의적인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 일어난 걸로 그냥 간주해도 조금 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치 않고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전쟁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특정정당과 선간위가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부의 적들에 의한 공격이다. 이렇게 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가슴 절결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태산 같은 증거물들이 방송을 타고 그리고 일부 여러분들 농격 들을 통해서 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궁금함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우리가 악당 세계를 생각해보게 되면 악당끼리 서로 약점을 지고 있을 때는 니 터뜨려? 니 터뜨려? 한번 터뜨려 봐 우리도 터뜨릴 건데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계약이 주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 니가 공개해봐 공개해봐 선거부정이 있다고 공개해봐 그러면 너거는 안 했어 너거는 안 했냐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해빡을 하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경영학의 대부로 손꼽혔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의 글에서 인간은 어떤 경우든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악과 타협하는 것은 바로 악과 타협하는 순간에 악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부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의 586 운동권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의 아마추어들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문제를 덮기로 작정하는 한 2027년도 대선에서 정권은 교체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부정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 총선의 여러분들 공천 잘하면 이기겠습니까 그 이긴다는 이야기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민의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영되는 투표가 작동할 때 작동할 때 좋은 공천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천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고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계속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좀 순진하신 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하면 우리가 선거부정 문제를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천만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200석을 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부정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것을 모두 다 여러분들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4.15 총선의 재검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3년이나 끌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선거부정의 핵심은 선관위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훔쳐서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준 플러스를 처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천표, 플러스 천표 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거 사기를 감행한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덜통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정밀 분석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20년도 4.15 총선 물론이고 2017년부터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어떤 규칙, 어떤 조작가, 어떤 수학적 관계식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이동시켜 왔는지 정감시켜 왔는지를 낱낱이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선거 부정이 있었니 엊그제 이야기처럼 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한때 미래통합당의 관악국 후보로 출마했던 김대호 같은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 업무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대가리가 비었든지 아니면 뭡니까 무식하든지 그런 방법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같으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고스란히 담긴 선거 사기 세력들의 득표수 정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들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헛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그 당사자들을 주명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후기 조선의 신민으로 살 건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숫자 조작.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오늘 특히 득표수 조작. 이 득표수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관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짓 안 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했다. 그런데 숫자가 왜 그렇게 다 조작된 숫자가 나왔냐? 비유를 하자면 연기는 나는데 불을 안 때웠다고 주장하는 게 선관위 사람이고 김대호 같은 사람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총을 맞고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인 겁니다. 총을 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총을 맞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불을 때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연기와 여러분들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은 모두 다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가 이미 모든 제야 전문가라든지 저 손에 다 있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여러분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직접 했던지 아니면 도급을 줘가지고 외부 세력학의 일을 맡겼던지 간에 어떻든 간에 선관이 메이드 인 대한민국 선관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해드린 겁니다. 이 자료는 어제 제야 전문가분 외에 또 한 분께서 4.15 총선 이후에 엑셀 분석을 통해서 귀한 그런 분석 자료를 제공하셨는데 그분이 제공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나는 조작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작실태 일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남 그리고 경북 그리고 광주 광역시 이런 순서로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결과입니다. 이 선거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복잡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게 되면 금세히 이해를 할 겁니다.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차익값입니다. 차익값의 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는 차익값 크기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리고 더블당은 플러스 0.1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게 관내 사전투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과 당일을 합한 총득표율 다 비슷합니다. 총득표율 38.9 당일투표 득표율 39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38.9 이것은 제가 수없이 반복했듯이 현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분들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을 씁니다.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 선거 모집단에서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 표본집단을 하나 끄집어내고 당일투표 표본 그룹을 끄집어내게 되면 모집단과 표본집단 1 표본집단 2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채누리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율 총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오차범위 0의 3% 내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2016년에 만족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21대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3%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3%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상당히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이 20대 왼쪽에는 2016년 선거입니다.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채누리당은 마이너스 1% 더불당은 플러스 0.2%입니다. 마이너스 0.1% 그런데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당은 플러스 10.3%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4%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보게 되면 2016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 결과는 2016년 선거는 정상적인 투표였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훔쳐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더불당이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가 말하는 바가 만일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현대통계학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고 현대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자연과학과 통계학이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것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을 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가지고 범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인지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나 시점인 2021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조작하고 2023년 또 4.5월 5일 보궐선거도 필요한 것을 조작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선거 사기 세력들 선거 조작 세력들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과학이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범죄자가 사용한 지문 정도가 아니고 칼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행장을 목격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죠. 그러면 이 경기도 안양시 사례가 이렇다고 하면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이 안양시 만안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경기도 양주시 사례를 보시죠. 양주시 사례를 보시더라도 이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최누리당 플러스 0.2% 민주당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최누리당 후보가 받은 당일투표 득표율이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총 득표율이 다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정선거라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2020년도 20대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정승호 플러스 10%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마이너스 9.8%입니다.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약 10%를 안기영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숨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를 대해준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경기도 양주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 관내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가를 했으면 100표 가운데 20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2016년 선거입니다. 차익값이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2016년은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하면 이렇게 차익값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9.8% 나온 겁니다. 얼추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안 한 선거 부정선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게 발각되면 연금도 다 박탈당하는데 누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태학이나 조혜주나 박찬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한이나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그런 단심을 맡았던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민유숙 김선수 박정화 안필상 다 대법관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왔건 고대법대를 나왔건 성대법대를 나왔건 양심이 다 여러분들 죽은 겁니다. 이런 통계적으로 모든 이렇게 비리 현상이 발생한 것도 대법관들이 다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훗날 그 사람들이 이런 죄가를 물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봉에 속하는 대법관들이 이런 소위 통계적 변칙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나타난 이런 통계적 변칙을 모두 정상으로 인정한 것은 진짜 그야말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규조나 조갑조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김대호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의 수뇌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과학과 반사실과 반합리와 반진실이 그냥 물결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뭐 그런 사회가 됐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당대와 후세대들이 치료하게 될 비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클 거라는 겁니다. 특정 정치시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20년 30년 여러분들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수월법대를 안 나오더라도 고대법대를 안 나오더라도 그냥 뭡니까 아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리에 특별한 짓거리를 했구나 득표수를 빼앗고 넣어주는 짓을 했구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대조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2016년 총선하고 2020년도 총선 을 상호대조시키게 되면 정상과 비정상과 정의와 부정의와 여러분들 사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경기도 양주시 사례입니다. 그럼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양주시 양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검정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수월할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2016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플러스 0.2 더블당 후보 마이너스 0.2 쉽게 이야기하면 모두 두 후보보다 당일투표 득표일과 사전투표 득표일이 다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미당 플러스 14.8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4.4%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정상적인 투표하고 2024년 또 선관위 주도 득표 조작 여러분 사례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명도 선관위 사람들이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 부정 문제를 외칫던 사람들은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고 옥고를 치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식자청들이 다 이런 침묵하고 얼른 오는 게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닌 겁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과 낙선을 이런 구분하기 위해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의 격차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더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통계학의 등뼈와 같은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완전하게 깔아뭉긴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분의 모든 공직선거가 통계학의 등뼈이자 대들보 예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고맙게도 제야에 계시는 k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다 분석해서 보내준 겁니다. 내가 하도 여러분들 애타게 일을 하니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니까 그걸 보내준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도 만 퍼센트 부정을 한 겁니다. 부정의 여러분들 주범은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7분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고 선관이 주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선관이 주도 후보별 득표수 정감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범죄자는 많지는 않을 것이고 전산조작의 경우는 선관이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선거에 사용된 서버를 여러분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외부 세력들에게 제공해 가지고 오픈시키고 제3의 장소에서 외부 세력들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저를 많이 도와준 제야 전문가는 30여 년 정도 대기업에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의 말씀은 내부 인력들이 한 것은 공 박사님 아닌 것 같고 내부 인력들은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외부 세력들이 밖에서 아마 모든 것을 다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노태학이나 박찬진이나 김용민이나 간에 펄쩍 뛰겠죠. 공 박사님 절대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별로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없이 여러분들 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믿습니다. 숫자는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숫자는 쿨하고 숫자는 중립적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가 모두 조작된 것은 그것은 연기는 나는데 불을 안 때웠다고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이 고함을 치는 것이고 대법관들이 연기는 나는데 불이 어디 있노 불 때운 사람 잡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선거 무효소송 을 제기한 원고책 승소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연기를 불을 안 때웠다고 하는데 연기가 확 난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총을 안 샀다고 하는데 여러분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선거에서 은폐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역사적 정거물을 남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것이 다 덮이게 되면 죽을 고생들 할 것이고 죽을 고생들 할 때 공 박사가 선지자처럼 외쳤구나 그렇게 아마 아시는 분이 그때는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이미 선거 부정 공화국으로 여러분들 경로가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털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소명과 사임 여러분들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익이 눈에 여러분들 더 크게 보이니까 한 번 되먹는 건 끝이고 부정선거는 나발이고 그거 좀 하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기회다. 선거 부정의 브레이크를 걸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 그 점을 애통해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양평문을 우리가 보셨으니까 양주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것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전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2016년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을 때 차익값 그래프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을 차익값 크게 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0.2 마이너스 0.2 새누리당 다르게 이야기하면 양주시 아까 보셨죠 양주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은 10%죠 앞으로 가네요 양평군 양평군도 어마어마하네요 14.8% 더불 민주당 마이너스 14.4%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이 14.8 마이너스 14.4라는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여주시 양평군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투표자수의 얼추 30%를 조작한 거예요 30%를 증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그래프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면 2016년 선거나 2020년 선거가 모두 0값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상투표였던 2016년은 거의 0에 가까운 플러스 0.2 마이너스 0.2인데 2020년도 4.15 총선은 플러스 14.8 마이너스 14.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래통합당 김선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더불 민주당의 최재가 남게 넘겨준 겁니다. 전국이 모두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표일 당일 날 저녁부터 이러분들 새벽까지 이런 짓을 하려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서는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하면 순식간에 이러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름들 이거는 대략 조작값 한 25%를 넣어가지고 표를 훔쳤을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선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제 판단에는 한 25장 정도 24장당 한 장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100장당 몇 표를 훔쳤는지 그게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야의 두 고수가 여러분들 다르게 접근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 중심으로 주로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연휴 때 여러분들 연휴를 반납하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공한 k님 k님이 제공한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이런 사실로 부정선거가 그냥 100% 정도가 아니고 1000% 만% 정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주범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주범인 겁니다. 왜 이 모든 자료는 선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21대 총선 선관위 공개자료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통계학의 대들보인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은 100% 선거조작으로 의심됩니다. 붉은색으로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박스를 여주시 양평근도 100%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오산시 오산시에는 또 이 안민석 씨가 야무지게 조작을 했죠. 이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이권재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값이 새누리당 마이너스 0.6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0.5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공정선거다. 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과 최윤희 보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이 8.9가 나왔습니다.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최윤희가 마이너스 8.5%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오산시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약 18%의 표를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특히 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한 경우 0으로부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줬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오차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권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에 모두 이렇게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이 8.0 8.5라는 것은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 훔쳐가지고 안민석에게 더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서 선거결과를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이 조작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조작이 멈출 수가 없다. 왜 그런가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 제안하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알차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최대지 않았던 2023년도 4월 5일 전국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는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는 조작값 15% 조작값 15%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 선거 사기 세력들이 필요한 선거구는 굵직어서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두 번째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직선거를 그렇게 조작을 해서 당락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하에서 남은 세 번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그냥 입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7번을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했으면 얼마나 이런 베테랑이 돼 있고 전문가가 돼 있겠습니까 눈 감고 조작해도 뭡니까 떨어뜨릴 수 있는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표현장에서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해서 이런 덜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구나 수단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오산시가 여러분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값 여기도 뭐 오지게 여러분도 조작을 했네요. 20대 총선은 사전 당일 투표의 차이가 마이너스 0.2%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0.1% 거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집단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참가자를 다 합친 모집단도 거의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대수의 법칙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 당일 투표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 사전 투표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 이 위대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세영의 차이값이 플러스 10.8% 미래통합당한 여러분 정창민이 마이너스 10.6%네. 여러분 이 수치를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을추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값 선거구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약 22%에 해당하는 그런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처인구의 관내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1,100명이면 약 22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조금만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참 뭐 좀 우스운 일이지만 이렇게 뭐 선거를 그래도 이러면 참 이 겁난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 숫자 조작의 흔직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야당은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여당은 덮는 데 성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형님 한 번 동생 한 번 이렇게 할지는 모르고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저는 사실과 진실의 영역에서 대법관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말 판결 내리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주장하시든 자유와 정의와 법치와 공정에 어떻든 언론들이 어떻게 침묵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일곱 번 자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경력의 초기부터 학위를 받고 학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과 양식과 소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의관에 밀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자식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그냥 노예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5천만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러나 그렇게 빠지기 이전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생업을 유지하는 3천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의 주역이었다. 선거 범죄의 중추였다. 득표수 조작의 핵심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항상 득을 보는 사람들은 더불음유당이기 때문에 더불음유당의 내부에 있는 586 운동권 세력과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기획해서 30년 장기 집권과 50년 장기 집권을 여러분들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지금도 뭡니까 뭐 엉망칭창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인가 아닌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나 사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치라는 것이 있고 절대 선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 악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악을 북조선이 해킹한 게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한 거다 이야기하죠. 남조선 선관위가 한 이야기를 무슨 북한 해킹이 했고 남조선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가 얼마고 이런 것은 다 뭡니까 하잘 것 없는 물론 나쁜 일이지만 하잘 것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매사가 다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가 비본질을 뭡니까 떠들고 다니는 언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그래 너희들이 이겼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완용이가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관위도 할 말이 있겠죠 입 다문은 국힘당도 할 말이 있겠죠 입 다문은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사회도 아니고 이게 동물사회도 아니고 금수사회도 아닌데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이렇게 뭐죠 숫자로 최상의 만방에 다 여러분들 다 폭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타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간다 그래 잘 살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부정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뭐가 여러분들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인시 처인구에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착하게 한 겁니다 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 양반들이 이러면 이 용인시면 이제 그다음 또 한 번 보죠 용인시 수지도 오지게 조작을 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용인시 수지구에는 좀 이렇게 인텔리들이 많이 사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14.8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4.8 많이 했네요 한 30% 정도 득표수를 이동시켰네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요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샌누리당 한선교 마이너스 0.2% 더불당 이우현 플러스 0.1% 한선교가 받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모집단의 이름드 득표율이 다 전체 득표율이 총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42.6 42.7 42.5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과학은 이렇게 정상투표는 정상투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020년 선거는 다 엉망진창입니다 14.5%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여름 총선의 차이값은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두 후보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2020년도 여러분들 4.15 총선은 더불당한 플러스 14.9% 차이값이 미래통합당한 마이너스 14.8%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 안 했다고 실구학분으로서 1960년생이고 대통령과 여러분들 같이 서울법대를 다녔다는 김용빈 씨 사법연수원장 아마 사법연수원이 사법부에서 거의 탑직일 겁니다 한국일보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편리성 면에서 사전투표는 세계적인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 아니고 정학성이잖아요 편리성을 이야기하면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 편리성을 하면 북조선처럼 하면 여러분들 다 4천억 예산 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된 거죠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11.5% 마이너스 11% 2016년 선거는 새누리당 차익값이 마이너스 0.3 플러스 0.4 용인시 이렇게 조작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자성으로 하면 천인 공로할 죄지 않습니까 과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과천시는 플러스 15.6%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8%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이렇게 민주당이 다 이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세팅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경기도 전체를 다 조작을 했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조작들을 해가지고 금패치 받고 여러분들 폼을 잡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할까 저는 별로 그렇게 순진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악당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덕질한 악당들이 있는데 반대편에서 야 그거 깐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큰 도덕질한 악당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정직하냐 우리는 너희가 무언한 걸 다 안다 그래 그럼 같이 죽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피터 드러커 교수가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살면서 살면서 악과 타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악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다 여야가 한쪽은 악의 축이 돼 있고 다른 쪽은 악의 수단과 도구로 지금 돼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의 축은 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전문가들인 거죠 그런데 악의 여러분들 도구나 수단이 된 그런 세력들은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꿈들에게 그래서 결국 나라가 소위 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포획이 돼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김명수가 여러분들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천만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대충 그게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 한 3개월 정도 하는 걸 보면 그 양반의 품성 성품 태도 세상을 사는 자세 가치관 선악기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제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계와 결단과 용기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총선과 2027년도 대선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제 넘어가면 총선에서 일단 넘어가면 꼼짝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손을 못 쓰겠죠 대선에서 완전히 넘기는 겁니다 대선에서 완전히 넘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게임 끝인 거죠 부정선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240만 표 정도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40만 표 정도 중에서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분에서 훔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거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 해가지고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여러분 득표수 격차가 262만 표 정도 낮지 않습니까 262만 표 그걸 24만 무슨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그런 숫자 이야기할 때 그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도둑질 안 한 사람한테 네 도둑질 몇 표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2권 3권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2권 3권이 여러분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2권 3권이 도둑농들 2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나오네요 윤석열 264만 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 전산 조작으로 240만 표 증가와 감소시켰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전국에서 약 264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를 냈다 전산 조작을 위해 동원된 사전특표 조작규모는 전국적으로 240만 표 서울만 71만 표 전산 조작을 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24만 7.070표 득표율 기준 0.73%라는 승관이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된 숫자인지를 낱낱이 밝힌다 이런 도둑놈들 2권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불행하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 상당히 낮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기 낮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 총선이나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설문조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공정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늘 방송 마치면 한번 공정선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경상남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남도는 어떻게 했는지 경상남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경남 통령인데 통령하고 고성 그리고 거제 거제는 거의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인접한 지역이죠 거제시 거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경상도는 야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향이 좀 강한 편인데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거제시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차이값이 2016년에는 아주 작았죠 플러스 1.1 마이너스 0.8 플러스 1.1 마이너스 0.8입니다 2016년도에 총선 거제시는 정상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8.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0입니다 오차범위 0에 3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 검정색을 보시게 되면 이 2016년 총선은 두 후보의 차이값이 모두 다 정상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던 거죠 2016년 4.15 총선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값이 플러스 8.5 마이너스 7.0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경상남도 거조시에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로 선관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외치거나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선관위 사람들이 걸리면 연금 박탈에다 감방 가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득표수를 조작한 게 드러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거제시에서 조작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북한 충청남도 관계없이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조작한 걸 찾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야 득표수를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뭐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야무지게 뭐죠 대한민국 공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하신 겁니다 대략 여러분 조작규모는 얼마 되겠느냐 한 19%에서 여러분들을 15%에서 19% 정도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그 정도 규모를 조작을 했겠네요 성력이 없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은 여러분들 김혜 씨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김혜 씨도 조작을 했는데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김혜 씨 2016년 선거는 차익값이 한나라당 더블당이 플러스 0.7 마이너스 0.7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정상투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던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은 더블당 플러스 11.1%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9%가 나왔네요 얼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제야 전문가 이름을 추정하게 되면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조작값은 아마 김혜 씨 같은 경우는 대개 한 20% 조작을 했을 것 같네요 조작값 20%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당을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민홍질 않게 넘긴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들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 안에서 했던지 아니면 선관위가 컴퓨터에 여러분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외부 세력들한테 제공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외부 세력들이 뭡니까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밤새 그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국회의원 패치들을 달게 만들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혜 씨인데 김혜 씨의 값을 다 있네요 이 김혜 씨의 을도 김경수가 나왔네요 20대 총선에서는 이때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니까 새누리당 차익값 플러스 0.8 더블당 차익값 마이너스 0.9 이 김경수가 나왔네요 김혜 씨의 을은 2020년 4.15 총선은 야무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더블당은 플러스 11.8%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6% 조작을 한 거죠 대략 한 22% 정도 이동을 시켰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예외 없이 모두 다 표를 훔치는 자 표를 훔치는 쪽이 더블업유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부역자인 선관위에게 오다 주문과 명령을 내리는 측은 뭔가 하니까 더블업유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20년 좌파 장기 집권 30년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헛소리가 아니고 부정선거에서 뭡니까 좌익들이 20 30년 뭡니까 권력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추 역할한 것이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었고 그 밑에 이건영이 전략기획위원장이었고 그 당시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이인영입니다 한 총령 무슨 해장을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인물이 누적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윤호중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있는 586 운동권 세력들이 거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뭐죠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애들하고 선관위가 뭡니까 짝짝꿍이 돼 가지고 한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한 분이 국가의 운명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못 막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떤 분들은 2024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얻으면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터뜨립니다 웃기는 소리야 당신이 뭐 교육을 받았냐 이야기야 사람이 좀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200석을 확보한단 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을 급하게 하니까 좀 사투리가 나왔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양우지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조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은 얼마나 또 도덕질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 밀양시 뭐 여기도 다 도덕질했지 않습니까 밀양시 플러스 9.9 8.5 이 그래프만 보시면 딱 되겠네요 밀양시 2016년은 뭐 거의 정상투표입니다 몇 군데에 의문이 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경우는 거의 안 보입니다 2016년에서 정당 차원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 차원에서 선관위를 부역시켜가지고 득표소 조작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0에서 3%를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거의 부정선거입니다 0.3을 넘어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3을 여러분들 이 차익값이 넘어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밀양시입니다 그럼 그다음 또 보죠 하만군 다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다 하만군도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이란 이 집들을 다 한 겁니다 의령군 밀양시 의령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9.6 마이너스 9.2 2016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에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딱 노란색 표지를 딱 해놨네요 그다음 여러분들 남의 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0.7 마이너스 0.1 2016년 차익값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 플러스 8.7 마이너스 8.8 플러스 8.7 마이너스 8.7 항상 표를 도덕질하는 측은 더블당입니다 항상 표를 도덕질하는 측은 더블당이고 항상 표를 빼앗기고 당하는 쪽은 국힘당의 쪽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딱 한 거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도 고향도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 사천시 남의 군 하동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9.6 마이너스 9.2 항상 표는 더블당이 도덕질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표를 빼앗기고 아주 웅웅 우는 쪽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입니다 2016년은 양화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익값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산천군 산천군은 조금 미묘하네요 3.9 마이너스 0.9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산천군 같은데 더블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좀 작네요 함양군 4.6 마이너스 3.2 플러스 3.3 마이너스 3.6 오차범위 내내 그러나 이거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이런 데는 조작을 좀 작게 했네요 양산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플러스 6.9 마이너스 6.9 다 조작을 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표를 훔치죠 미래통합당은 항상 표를 빼앗기죠 조직직의 체계적으로 부정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김두관 양산시를 크게 훔쳤네요 마이너스 0.6 플러스 0.6 플러스 11점 마이너스 10.2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김두관시도 다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얻은 거죠 진주시 플러스 10.6 박대출 후보도 많이 빼앗겠네요 여러분 재밌네요 박대출 후보가 2016년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가 1.4% 지나지 않았는데 2020년 4.15 총선이 마이너스 9.6% 나왔네요 지금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일 겁니다 그래도 고맙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법 1부 개정안 수개표 해야 된다는 것을 발의했던 그래도 용기가 있는 박대출 의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낸 분들이 손에 지금 행안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만희 위원 이런 분들 빼고 수초구청장을 했던 조은희 위원 이런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박대출 의원은 2016년 차이가 이 플러스 1.4%인데 2020년 4.15 총선은 마이너스 9.6% 나요 한 20% 정도 표를 이동시켰네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진주시가 이렇게 진주시 을도 다 조작했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을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은 그냥 순식간에 다 조작을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산 합포구도 플러스 10.3 마이너스 9.8 다 뭡니까 손을 대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대법관들이 덮으니까 마산해원구도 마찬가지고 마산해원구 창원성산구 여기는 뭐 좀 특별하네요 더블당은 플러스 2.2인데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빼앗겼네요 마이너스 10.3 이런 특징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8%인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0.8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40.5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창원시 의창군 10.8 마이너스 10.2 다 이러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 님이 참 아이디어를 잘 쓰셨네요 이걸 보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정상은 0.3 0.03 부정은 대부분 뭐죠 그걸 크게 벗어나는 창원시 지내구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9.9 마이너스 9.8 2016는 정상투표입니다 경남 통영군 통영시 고성군 많이 했네요 이게 다 고향인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11.2 마이너스 10.7이 넘어 100% 조작을 했네요 대략 한 22%를 훔쳤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통영시 고성군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플러스 11.2 마이너스 10.7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것은 경상남도는 웬만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선 그런 건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성추행 사건을 물러난 이후에 후보를 내니 안 내니 그렇게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그러니까 이 더불당 사람들 참 사악한 겁니다 세상에 오죽할 게 없어 가지고 자기 조국의 여러분들 근간이 되는 특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조작한 인간들도 밉지만 그걸 보고 다 입다무는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기가 찬 거죠 다 벌받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악을 어떻게 덮고 경상북도 다 옵니다 경상북도도 여러분 이 한 군데만 보시고 이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놔도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한번 보시고 9.0 마이너스 8.9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상시 정도를 봤습니다 이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날로그 조작이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발각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 전산조작은 아주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경기도 어제 본 곳이 경기도 일부 지역 서울특별시를 봤는데 서울특별시 경기도 오늘은 또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한 군데를 봤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왔다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주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별특별수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기준이고 후보별특별수는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별특별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선관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전산조작을 주도한 인물들은 선관이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협조를 얻어서 외부일객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주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은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된 작업을 잘 정리하고 보내주신 ji 대신은 k님이 그냥 엑셀 파일을 제공해서 전국의 버튼만 누르게 되면 모든 곳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냥 특별하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분들도 2016년에는 후보받아 다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한데 어떻게 2020년도 4.15 총선은 맨날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0% 되고 맨날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0%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거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번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이제 3번의 선거가 남았습니다 10월 11일 날 보궐선거 아마 사전투표가 4일이나 5일 정도 있겠죠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 2017년 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2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필요한 곳마다 필요한 만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3번 남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없겠습니까 선관위주도 선거범죄가 없겠습니까 선관위주도 후보별 득표소 조작이 없겠습니까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겠습니까 어떤 일을 7번 정도 하고 나면 거의 전문가 반열에 들었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기반을 다진 다음에 필요한 만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건이든 윤석열 정부가 선거부정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다루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 조작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고착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뭐 사회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제도가 일단 세팅 결정이 되고 나면 특정 국가의 진로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좌파들이 여름 장기 집권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나스 잘한 조국에 대한 예의 이자 사명이자 책임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채널에 대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파 채널들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루게 되면 뭡니까 탄압을 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볼 수 없게끔 만들어내니까 한국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세력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미 저는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한국의 사법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다음의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뭐죠 그냥 무리한 판결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사실이 이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데 대단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총선을 이겨야 가능한 건지 총선을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를 만지는데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총선을 이기면 뭘 한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개천절날 아침에 정말 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가 단순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4.15 총선에만 손을 대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야 전문가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을 비롯해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를 모두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전특별특별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엄청난 기업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별로 크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 소위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약탈해 왔다는 것을 낱낱이 밝힌 것은 정말 재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젊은 분들도 다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주어질 불이익 때문에 다 손을 놓아버린 그런 상태에서 재야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밝혀졌고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가면서 또 이 엑셀 작업에 아주 능숙한 재야에 계시는 케이님이 전국의 2020년 4.15 총선에 전국 차원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파일을 제공해 주셔 가지고 이 파일을 제공해 줘 가지고 그냥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전국을 다 뭡니까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니 참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자료를 빌려서 재야 전문가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 엑셀 자료를 아주 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재야에 계시는 케이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런 이유나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은폐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있게 짙게 깔려있는 상태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이 어떻게 될지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도모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참 괴하고 어렵게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체제를 수호하고 그리고 최소한 금수나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면 우리가 젊은 날부터 향유했던 이 자유와 참정권을 다음 세대에게 잘 보존해서 넘겨주는 것이 그게 인간의 가치이자 등목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는 글을 쓰지 않지만 대개 이제 자기 개발사업계에서 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영국 분이 한 분 계시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삶의 종착력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이 돼 보니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전 세대도로부터 촛불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촛불이 아니고 뭐죠 육상선수할 때 이 분은 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인생인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눈여겨봤는데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60대 초반인데 앞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개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 시간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조직을 떠나서 2000년부터 자기 길을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것이 한 20년 정도였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작가로서 활동했던 거고 강연자로 활동했던 것이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20년 정도가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건배지를 달고 권력을 탈취하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서 길지 않다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위 마치고 10년 조직 생활하고 그다음 조직 이름 떠나가지고 20년 정도 자기 길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가 건강하게 가능성이 있으면 건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20년 마이너스 20년인 겁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낳아주고 여러분들 키워준 조국에 대해서 선거부정을 감행해가지고 국가의 여러분들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해서 좌익정권을 완성시킨 다음에 30년 50년에 권력을 향유하겠다 다 가는데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깊이 고심하셔야 될 것은 권력이라는 게 잠시 올랐다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오면 이미 다 기우는 권력들이 아닙니까 아이들 세대를 생각해야 되죠 아이들 세대를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기준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옳은 일인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같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선관위 관련자들이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런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떳떳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가 분명히 가려지는 거죠 선거부정을 왜 이름들을 계속 떠드느냐 선거부정을 왜 다루느냐 이야기 채널이 뭡니까 거의 폭파 단계에 이름대로 들어갈 정도까지 됐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거 많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들 앞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족쇄가 아니고 뭡니까 아이들이 뭐죠 큰 바위를 연자 바위를 들고 이런 바다를 여러분들 빠지는 정도의 여러분들 엄청난 범죄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 침묵하고 여러분들 단합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듯한 일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답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이란 것이 여러분들 아주 간단히 명료하지 않습니까 채취햇바닥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꾸며내더라도 선거 여러분들 간단한 거 아닙니까 표 던지고 기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장 두 장 세문되지 않습니까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표를 도덕질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선거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란 것도 이런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조작된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걸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언론들도 입을 다물고 야당도 입을 다물고 야당이 이런 도덕질이 했으니까 이런 입을 다물 거고 대법관들 다 입을 다물고 나라가 망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개천절 아침에 이제 정말 참 오늘 이 자료를 제공하신 제야에 계신 K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제공을 하셔 가지고 4.15 총선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정말 여기 또 희한한 데가 나왔네요 여기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동인데 안동은 조작을 안 한 것 같네요 안동은 아주 보수적인 색작을 강할 걸로 보는데 조작해도 안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안동은 뭐 영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조작을 안 했는데 재미나네요 안동은 조작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주는 또 조작을 했네요 영주는 울지는 또 조작을 했네요 어쨌든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총재 종합해 가지고 이런 정리정돈한 것이 올해 상반기에 다 마무리됐던 이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이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주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금 묵직한 책을 통해서 지적인 갈증을 좀 해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